뭐지? 반갑습니다 여러분들! 공격진입니다! 공격진입니다! 제가 호흡을 하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좀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커페이스 PT! 재밌게 한번 즐겨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! 파이팅! 200입니다! 받아 확인하시고요 200으로 200으로 파이가 안 들었는데 안 든 거야 지금 체크! 체크 오시죠! 들어갈 거야? 4였는데 확인하시고요 200으로 200으로 이리 코리아 코려 코리아 코르드 나 그냥 쉴 거예요 섰 arc 코르 올리자, 올리자. 천이야. 천으로. 오프레이저 천입니다. 폴드. 폴. 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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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지내합니다.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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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00. 2,500. 2,500. 폴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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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드. 2,500. 상품 플레이 arriba요? 샌 moments. 1,900으로? 콜. 만만 100. 여기서 4분 지내 합니다. 체크. 1,000으로. 아, 콜. 콜. 액션. 체크요. 몇 천. 콜. 콜.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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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오 소속 분항이 된다고. 콜. 체크. 킹주스. 킹주스. 킹주스로 들어왔어요. 아유. 콜야. 콜야.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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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00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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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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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분들이 합니다. 12000. 두 분 진행합니다. 체크. 체크시어 순서 푸는 하겠습니다. 순서 푸만 더 하실게요. 채널 체크해요. 퀄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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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드요. 폐가 좀 떠나. 가자. 천원가? 퀄드. 퀄드, 퀄드. 퀄드? 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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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오백이야. 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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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으로? 3,000원으로? 코리아 5,000원이야 5,000원 5,000원 나이스 콜드요 끊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첫째상으로 있는 멘탈이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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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000원 6,000원 인작션, 체크 액션, 굿 굿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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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원 8,000원 1,000원 7,000원 7,000원 2,000원 3,000원 33,000원 4,000원 교환 15,000원 courses 테피 급 ij 확인해요? 네. 킹템이요. 킹템. 제가 다시 드릴게요. 네.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? 빨리. 빨리. 3천이에요. 3천이에요. 3천으로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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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요? 퀄요. 어디가 있어? 설? 퀄요. 천육백. 오린이요. 나의 오린. 끝까지. 10,000원. 9,400원. 어떻게 생각하기? 어떻게 생각하기? 어떻게 생각하니까. 3,000원. 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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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쌰 오쌰 대박! 한 바퀴 없죠? 네, 한 바퀴 없어요 대박이에요 아, 참 이게 배불리 잘못돼서 이제 머리가 깨졌는데 또 이런 경험을 토대로 또 체리티 이벤트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 2021년 7월 18일 포커페이스 포커투어 체리티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제가 열심히 또 해볼 테니까 여러분 또 약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파이팅! 포커의 진리 비망포커 뭐지?